오늘은 독일의 일반적인 마트가 아니고 비올라든 유기농 마켓에 다녀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유기농 마켓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느 작은 도시를 가더라도 유기농 마켓은 꼭 있는 편이랍니다 만약에 비호사항에 갈색. 비호사항은인걸 봐주시고요 수면에раст에 따라 부정하다 수 center 비호사항은 워슬메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수천,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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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 하면 아직까지도 비싼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실제 가격도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유기농은 그렇게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요 애초에 식료품 가격이 무척 저렴한 편이어서 유기농이라고 해도 오히려 한국의 일반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와 달리 독일에서는 어느 동네 어느 마트를 가더라도 비오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연아 손! 아빠 손 주세요! Academ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